아 신랑 얼마나 행복할까 아 이게 눈빛이 달라요 진짜 저렇게 예쁘게 입고 있으니까 아름답죠 근데 신랑분도 조금 긴장하셨다 잘 보이고 싶고 지금 우리가 온지 몇 시간 넘 됐지? 2시간 됐는데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도 아니고 아니요 아니야 아직은 이제 시작일 것 같아요 곧 우와 곧룡이 많이네 우와 곧룡이야 그냥 시내 길거리 보는 것 같아요 이건 뭐 호텔 뷔페를 차려놨는데 진짜 중책 같다 제출받아야겠네 약간 시상식 느낌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핑거푸트처럼 맥주나 음료들을 해서 그냥 서서 이렇게 먹고 그걸 먹다가 이제 다른 데 가서 풀코스 요리를 먹는 거죠 약간 서서갈비 이런 느낌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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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서서파티 서서파티 야 그럼 일단 12월, 1월, 2월은 저기 돌아다니면 굶을 일이 없겠다 아휴 축하하셨습니다 들어와서 먹고 가 아는 척이라도 하면요 아유 안녕하세요 축하해요 오와와와 우리 네팔 여행가 잡았다 나왔다 나왔다 축하하셨다 우리는 매일 잔치다 그러면 하하하하 오 공연도 하네 공연 라니팟ocus плох 흥이 많으신 것 같아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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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부가 좀 놀긴 놀았네. 신부가 클럽 좀 다녔네. 재밌겠다. 가보고 싶어. 얼마나 좋아. 아 엄청 피곤하네. 신두폰 부리지. 밤이 됐다는 거야. 피곤하지 나이. 요새 좀 줍잖아요 나이. 어 그래서 다 그랬다고. 아 근데 두 분이 고생하셨네. 아니 2, 3일 남았으니까 체력을 이쪽도 좀 충전해야 될 것 같아요. 2, 3일 남았어요. 주작인데 지금. 그래도 오늘은 진짜 간단한 거였어. 아 이게 어떻게 온다고? 내일이 내일이니까요. 보통 오후에 하고 저녁에 끝나죠. 이거는 진짜 간단한 거야. 빨리 자고 내일 에너지 충전하고 그치. 아 내일 모레 새벽 5시에. 새벽 5시에 출발이 된다고? 아침부터. 진짜 강행군이에요. 강행군이야. 남의 돈 납기가, 벌기가 힘들어요. 괜찮죠.